안녕하세요. 저는 키워드폰이었습니다. 아주 좋은 하루인데요. 아까 메시지 남겼는데요.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드립니다. 지금 나이 열지고 있습니다고요. 이번 주월에 열지게 됐죠. 가구되는 게 언제나 뻔했는데 그런데 이런 기회가 생기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. 무대를 갈 수 있습니다. 정말로 기회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. 전화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. 저희 집 번호는 310-810-